그렇습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냉정과 열정 사회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가족 이야기 소란한 보통날 소담 출판사 89.1 메가휴즈 KBS 쿨 FM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CMA? 도전은 뭐가 좋지? 유행보다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디자인을 하셔야죠. 투자를 디자인? 증권회사 그 이상 신한금융투자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슈퍼주니아의 키스터 라디오 약속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편하죠? 늦어도 걔는 뭐 당연히 늦겠거니 하면서 받아주는 면도 있지요. 어쩌다 한 번 늦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불안해하죠. 게으름 피운 자신을 자책하면서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생각합니다. 하, 뭐라고 하지? 하, 멋대로 늦었다고 말하지? 음, 집에 일이 있었다고 둘러댈까? 시간을 착각했다고 할까? 하, 뭐라고 하지? 약속에 늦거나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우리는 미안한 마음에 온갖 독창적인 변명거리를 준비하지만요. 일반적으로 보면 특이한 변명보다는 뻔한 핑계, 틀에 박힌 핑계가 더 잘 통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 모셔다 드리느라 늦었습니다. 하, 보다는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늦자마자 잤어요. 이런 핑계, 집에 해놨는데 화를 놓고 왔습니다. 이런 특수한 이유보다는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이런 뻔한 변명이 더 명쾌하게 와닿았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든 무조건 어렵고 복잡하게 풀 게 아니라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요령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숨차게 바빴던 월요일 하루 중에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쉽게, 편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킬스타 라디오입니다. 이렇지 마요 베이비 그대는 몰라요 내 맘은 아직도 그대는 몰라요 멈추지 마요 이젠 시간이 없어요 자꾸만 커지는 내 마음만 그대는 너를 볼 하루에 불수가 뻔 네 맘은 모를 걸 어쩜 이렇게 해도 내 몸 모든이 안을 수 없지 내가 고백해 한 발 차가 가면 두 배 버려워지지만 조금 더 가까이 옆에 꼭 붙여 있었어 나 줄래? 오늘은 내 몸 모두 보여줄래 어떤 일이 좋다고 같은지 두 백번을 눈치고도 두 백번을 눈치고도 내 맘을 몰라 넌 난 항상 이런데 없던지 몰라요 눕고 달려요 내 얘기할 때 생각해요 자꾸만 커지는 내 마음만 그대는 모를 하루에도 수백번 네 생각에 모를 걸 어쩜 이렇게 해도 내 맘 못 들리 하늘 수 없지만 내가 고백해 한 발 차가 가면 두 배 버려워지지만 조금 더 가까이 옆에 꼭 붙여 있었어 나 줄래? 오늘은 내 맘 모두 보여줄래 어떤 일이 좋다고 같은지 두 백번을 눈치고도 내 맘을 몰라 넌 난 항상 이런데 어떤 일이 몰라요 매일 잠도 못 잤나 넌 앞에서 말 둔 봐 이제부터 다가가 너가 나의 포만아 아직도 그댄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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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K-POP의 중심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Kiss the Radio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에이핑크의 몰라요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오민정씨께서 갑자기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 바람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시키라 가족들도 건강관리 주의하세요 하셨네요. 그리고 이효주씨께서 투고파 몸 괜찮나요? 다 나은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효주씨가 본인이 직접 몸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몸이 좀 안좋긴 했었죠? 저 태어나서 그렇게 아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게 아팠다기보다는 뭔가 좀 확 기운도 없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병원을 간 데 의사님께서 정확히 탈진이라고 탈진? 그래서 한 4시간가량 수약을 좀 맞고 와서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걸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이제 제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씨께서 키스터라디오 달콤한 멘트로 위로가 되었던 발라드의 영웅 박재범님을 만날 수 있겠죠? 오우 슈키라 감사해요 하셨네요. 아 네 여러분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박성숙님께서는요. 오늘 재범 오빠 나온 데서 콩 깔았습니다. 대박. 잘 깔으셨습니다. 박주희씨께서도 두 DJ님들께 질문 우리 재범 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없는 슈키라 오늘은 1, 2부 모두 활기찬 2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부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스타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저도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던 친구였었는데요. 1부에 했던 둘이면 충분해는 2부로 옮겨서 2부에서 함께하고요. 네 1부 특별 초대석에서 모신 그 스타는요. 아주 오랜만에 미니앨범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바로바로 임재범 아니죠? 아닙니다. 박재범 맞죠? 진짜요. 네 박재범씨가 오늘 우리 키스 가족들하고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애기시라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하얘지셨어요. 더 애기피부로 돌아오셨는데요. 라이브 준비도 또 하셨고요. 여러분의 한 소절 즉석 신청곡 개인기 또 부탁도 즉석에서 들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콩 그리고 알토로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 번호는요. 샵 8910이고요. 요금은 짧게 쓰면 50원 길게 쓰면 100원이고요. 콩과 스마트폰 어플 알토는 무료입니다. 주문사연 보내시면서요. 박재범씨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손님 박재범씨 모시기 전에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통산자 수학 과연 중고등학생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네 대화체 해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도 정말 수용했습니다. 제 수학 점수는요? 네 놀라운 점수가 나왔군요. 수학의 슈퍼스타 통산자 수학. 중고등 통산자 필수 유형이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유였습니다. 제가 도사입니까? 아닙니다. 주식 투자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역시 물어보니 다들 키움 키움 합시다. 고수들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주식 시중 처리율 6년 연속 1위인 키움증과 2005-2010 회리연도 상당사 약정기준. 그대요. 뭐 하십니까? 키움 안 하고. 성통티는 맞춤 온라인 교육. 내심 준비 시험 내비는 샘통. 성통티는 자기주도 학습법. 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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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통.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 샘통. 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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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통. 꾹꾹 숨겨라 한 양말 틸킬라 꾹꾹 숨겨라 센스 없음 틸킬라 꾹꾹 숨겨라 천티 양말 틸킬라 꾹꾹 부여라 패션 센스 부여라 꾹꾹 부여라 스타일을 부여라 꾹꾹 부여라 싹스탑을 부여라 꾹꾹 입어라 패션 양말 싹스탑 스타일 탑? 싹스탑 누군가 당신에게 파스코치 커피를 권한다면 그는 당신과의 사이가 친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백년 전통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과 향 이태리를 한 잔에 담다 파스코치 원고 공개 48시간 만에 대작의 명성을 거머쥔 에메랄드 아틀라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를 잇는 판타지 소설의 절정체 전세계 35경기 열광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튼 스테븐스 창편 소설 에메랄드 아틀라스 도서창편 비룡소 대기량 연비 엔진 출력 차 고를 땐 그토록 세심한 당신 차 살 땐 왜 그렇게 대충이시죠? 이율도 싸고 금융수수료도 한 푼 안 드는 삼성카드 자동차 할부가 있는데 말이죠. 차를 싸게 사는 참 쉬운 방법 차 살 땐 캐피탈보다 삼성카드 1688-300에 안녕하세요 박재범입니다. 와 떨립니다 여러분 제 몫을 떨리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죠? 엄청 긴장해서 왔는데 이특형과 예성형이 반갑게 마저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노래도 하면서 행복한 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슈키바 에브리버디 컴온 요 렛츠고 렛츠고 자 여러분이 기다렸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자 오늘의 특별 초대석의 주인공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셨을 텐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